2. 힐링 4. 힐링 6. 힐링 4. 힐링 5. 힐링 자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까요? 4. 힐링 4. 힐링 5. 힐링 6. 힐링 사진 찍고 있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중간에 이동하는 게 좀 힘들어서 좋겠어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고 계셔. 진짜. 너무 덥네요. 여긴 아까 제가 지나왔던 소주잔 하고 NC 다이노스의 포토존에 있는 곳이죠. 자, 다음은 아까 제가 입고 딱 들어오면서 볼드레터 시티버스. 창원에 시티버스가 실제로 있어요. 창원 중앙역을 시작해서 중앙역 다시 한번 돌아오는 한바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타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여기가 투어버스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실제 버스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다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아, 이어서 찍기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게 버튼을 안 눌렀나봐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티 투어버스 다시 올라왔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방금 이제 들어오자마자 소개해드린 곳이 아까 시티 투어버스였잖아요. 네, 제가 방금 이제 들어오자마자 소개해드린 곳이 아까 시티 투어버스였잖아요. 네, 이렇게. 얘가 시티 투어버스예요. 실제 이제 시티 투어버스랑 똑같이 해가지고 네,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안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이런 느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았는데 실제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실제는 이것보다 더 크니까요. 약간 이거는 크게 약간 축소해서 만져놓은 거라 좀 작아요. 네, 실제는 이것보다 더 크고요. 제가 아까 저기서 오는 길에 이어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버튼을 안 눌렀어요. 녹화 버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줄에 둘러봤으면은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여기로 내려갈게요. 여긴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크가 꽤 많아요. 란이라든지 뭐 타요라든 뭐 네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 여기가 공룡이고요. 네, 공룡 공룡. 여기 진짜 넓었죠. 제가 보자. 여기 공룡이고요. 네, 트리케라토스. 네 생각보다 꽤 많죠.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사람도 많고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공룡. 버섯집도 있어요. 스머프 아시나요? 스머프 이제 그럼 버섯집. 여기는 약간 좀 이제 LED 보이시나요? 창원에 소개하는 진짜 최고는 바로 이거예요. 백미 중에 백미. 아까 본 거북선하고 이수신 장군은 조금 그렇잖아요. 얘는 진짭니다. 셋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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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쪽에 거북선하고 이수신 장군님이 계세요. 거북선하고 이수신 장군님이 계세요. 엄청 크죠? 저기서 먹는 것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진짜 이제 여기서 봐야 재밌어요. 여기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자연관이 너무 가난해요. 이건 지장 이제부터 우왕 네 손님 적절해. 옆에 지도? 한반도 네 옆에 지도 있어요. 한반도 방에 지도 있어요. 한반도 와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사진을 보면 너무 곤란할 정도예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엄청 크죠? 네 엄청 크죠.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비록 제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재미있게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아직 제 채널 자체가 유명하진 않다보니까 아직 모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이렇게라도 네 아직 모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이렇게 큰 거북선과 이순신 당군을 보고 진짜요. 여기 이순신 당군님한테 배우는 10개 명처럼 뭔가 10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 앞에 사람이 있어서 잘 안보여요. 그 앞에 사람이 있어서 잘 안보여요. 진짜 아쉽습니다. 진짜 아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마산국화축제 어떠셨는지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구요. 혹시 여기 오시게 된다면 한번 이제 와서 직접 보시는게 아마 추억도 되고 진짜 즐길거리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네. 네. 창원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창원 여행이라고 시티투어버스 한번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영상은 이제 마무리해요. 여기서 클로징 이제 할게요. 지금 머리가 두통이 조금 있어요. 너무 애티나서 그런지. 네. 아 괜찮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곳이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고래. 고래하고 이제 다양한 생물. 네. 보이시나요? 조개하고 꽃게. 아구. 저기 아구 보이시나요? 저쪽 옆에 있는 거는 보고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어 시장에는 이제 보고하고 아구. 그리고 여기 자어거리도 진짜 유명해요. 네. 여러분. 마산에 오시게 되면은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빠이. 안녕. 안녕. 아 진짜. 어제 영상. 그. 보게 되었는데. 끝인사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금 하고 싶긴 한데. 그. 어제 우연치 않게. 랜선 아빠님이 보여주신. 네. 그 영상으로. 그 분한테 좀 힘내라고. 제가. 조금이나마. 응원 버텨겠습니다. 덕자님 진짜 힘내세요. 화이팅. 빠이. 안녕.